안녕하세요. 고랑몰라 써봐세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 우리 제주어를 배워보면서 제주어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저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. 참 저는 오늘이 오지 말아야지. 오늘이 드디어 와가지고 아침부터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. 내일 또 무슨 내일 부검수가? 하이, 수시대수로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다. 아이고 그냥 근차 켜져. 이리 와, 하라고 하면 그냥 오늘 그만 이렇게 그만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말려나. 그냥 됐어 좀 시켜오잖아. 오늘이 지나면 내가 당분간 정아 난소를 못 본다. 아침부터는 밥맛이 왔어. 아이고 진짜. 삶의 의미가 없어져서. 앞으로 이거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나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이 고랑몰라 써봐세주가 너무나 재미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정말 아쉽네요. 오늘이 마지막이 고맙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걸 배워볼까요? 이 마지막이 수록 뭔가 의미가 깊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때문에 문학적인 것을 좀 찾았습니다. 이 제주어 시가 또 요즘 아주 많습니다. 그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한 시가 있어서 양전형 시인의 어몽광돌. 이 시를 좀 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몽돌. 어몽광돌.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? 허운대기 문짓곡 양지의 분도 치닥치닥 문대기지 마랑 머지기 볼랑 댕기라. 저 가달래놈뻔 보라. 홈치 먼 보성 댕기주. 주랑주랑 폴에 찬 것들과 그 홀목에 건 못 전지지 않음이신가. 내 무섭게 어머니 뭔 나가 아랑할 걸 나모만이오까 무사 어몽껍과 아고게 무사 아니라게 기죽이 나가 몬땅 몬드라게 내어놓은 것들 아니가 양전영의 어몽과 또리였습니다. 좀 이해가 되면 됩니까? 어머니 들으니까 뭔가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 같아요. 이게 제주어로 해보니까 막 추박하게 들려도야 이거 하나하나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배워볼까요? 자 먼저 허운대기 문지곡 양지의 분도 치닥치닥 문대기지 마랑 머지기 볼랑 댕기라 머리채 만지고 얼굴에 분도 끈적끈적 문대기지 말고 적당히 바르고 다니라 허운대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. 머리채란 뜻이었고 양지는 얼굴이란 뜻이죠. 그리고 저 가달래놈 뽐보라 험치 먼보상 댕기주기 이건 이제 엄마가 조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. 저 저 저 다리 내놓은 거 봐라 저거 저거 그럴 거면 차라리 다 벗고 다니지 그래 이렇게 엄마가 약간 화를 내는 겁니다. 이날 나갈 때 미니스 같은가 뭔가 입어시거라 우리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. 맞어 맞어. 그러면 가다리 다리군요. 그리고 홈치 아예 차라리 아예 그런 뜻이구나. 아유 경험금은 벗어내려라 이렇게 엄마가 뭐라고 한 겁니다. 화낸 거죠 화낸 거죠. 화낸 거죠. 그다음 주랑주랑 폴에 찬 것 떨광 그 홀목에 건 못점디지 아니예요. 음식인가 그러나 이제 이날따라 이 팔찌를 많이 온 모양입니다. 팔찌에 팔에 막 주렁주렁 막이시니까 자랑자랑 아이고 그 손목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런 뜻입니다. 홀목이 손목 손목이군요. 네. 이제서 보면 저 가달래는 본보라 요거 부분하고 홀목에 찬 거 그러면 보편주리 똘이 혹곰 저 몰른똘이라 솔진아이가 아니고 아 몰른똘 몰른똘 그건 한다고 뭐 걱정인 게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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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딸이 대답합니다. 딸이 아이고 내부석에 어머니 뭐 나가 아랑하는지 나무만이오 까무사 어머니껏과 이런 말하면 부모 가슴이 아프죠. 그냥 못을 방 어머니 내버리세요. 내가 다 알아서 아는데 내 몸 아냐 내 몸 이거 왜 엄마 내 몸 엄마 몸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거 괜한 혹곰 저 배설이신 또리나 이거 반항 반항 되드러워 되드러워 하나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. 아이고 무사한 일하기 기죽이 나가 뭐 딱 몬들락이 내려놓은 것들 아니가 이게 뭐냐면 왜 아니겠느냐 얘야 그 몸이 사실은 네 거 같지만 내가 다 매끈하게 나아 놓은 내 몸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. 이게 부모들만 좀 공감 가는 얘기예요. 그러면 기죽이 기죽이가 이제 그렇지 맞다 맞다 그리고 어몽은 똘 생각해 곧당바가 뭐 이놈은 여는 그냥 그래요 이 제주어로 어머니의 사랑을 저희가 한번 느껴볼 시였던 것 같습니다. 자 고랑물라 써바사주 저희가 20회에 걸쳐서 제주어를 한번 배워봤는데요.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르신 너무나 소감수다에 이거 어떤 것뿐이지요. 이제 뭐 그만 유담하는 걔도 우리 저 집사람 보고 집에만 있으면 막 심심해질건데 걔도 보름세라도 형 댕기고 방송도 해내 나 이제 좋아수다. 또 이런 일 싶건 불러줍세 예 너는 하영 안줘도 돼. 자 고랑물라 써바사주 그동안 아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 수고하셨다. 수고하셨다. 알겠습니다. 어디 아장수가 그릇에서 파티. 허운덱이. 허운덱이 이건 조금만. 파티. 파티 그릇에서 파티.